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CS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. 매년 4월 의왕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벚꽃축제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취소됐습니다. 의왕시 벚꽃축제는 지난해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매년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보물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잡은 행사입니다.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시청 앞 광장은 지난해와는 다른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.